9월 5일 목요일 오전 시장 상황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11시에 발표되는 구인이직보고서 이게 좀 중요하다 그랬는데 시장에서도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 앞전에 발표됐던 지표들은 크게 반응은 없었는데 11시에 쭉 올라가다가 쭉 빠졌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데 시장의 반응이 조금 웃깁니다 그동안은 금리 인하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지표가 좀 안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지표가 좋으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한 달 조금 전에 부터는 경기침체가 이슈로 떠올라가지고 오히려 그 경기지표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주가가 빠지고 고용지표가 좋으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어제 구인이직보고서는 지표가 좀 안 좋았어요 고용이 오히려 조금 냉각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상치보다도 조금 적게 수치가 발표되면서 이야 이게 또 뭐 큰일 난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가 조금 나타날 듯 했지만 그렇진 않았어요 자 발표 순간에 이렇게 쭉 빠진 거는 지표가 안 좋아서 빠진 거예요 근데 금리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는 좀 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쭉 올랐어요 근데 또 다시 빠졌어요 말 그대로 혼조향상으로 진행이 됐고 어제 소폭 하락하는 정도 S&P가 0.2% 정도 빠졌고요 자 나스닥도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0.23% 빠졌고 다운은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0.08% 올랐는데 굉장히 조금밖에 안 올랐죠 일단 골드를 보면 시장 반응이 어땠나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습니다 0.12% 올라왔는데 지표 발표할 때 보시다시피 미국 지표가 안 좋으면 그냥 올라갑니다 달러가 약세로 진행되면서 올라가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지수의 반응은 이랬다 저랬다 한마디로 이랬다 저랬다 반응이 지표가 안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러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S&P 500 지수를 보면 어제 미국장 개장했을 때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 ADP 비누업 고용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정부 발표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누업 고용 지표 발표가 있는데 오늘은 ADP 비누업 고용 지표는 민간협회에서 발표하는 거라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는 ISM 비제조업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저께 인가요 제조업 지표는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사실 S&P도 그저께 이렇게 좀 빠진 거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는 지표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가지수가 어려운 이유가 지표에 대한 반응이 이랬다 저랬다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반면에 골드는 조금 정직하게 반응한다 지표가 안 좋으면 골드 올라가고 지표가 좋으면 골드는 떨어집니다 자 그럼 달러 약세의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유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 똑같이 올라갔죠 미국 달러 약세라는 거죠 자 다른 통화들 파운드 올라갔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에나 다 올라갔습니다 스위스프럼까지 결국 어제 그 구인이직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골드하고 통화들은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지수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그 지표에 대한 영향이 혼조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표를 보고서도 방향을 못 잡아요 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를 생각하면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쭉 빠지는데 1분밖에 안 빠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 버렸죠 그래도 금리 인하는 원활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표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지수보다는 골드 같은 거, 통화 같은 거 이런 다른 상품을 거래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자 오늘 ADP비농고용지표 발표가 9시 30분에 발표가 있습니다 9시 15분이네요 9시 15분 그리고 조금 이어서 9시 30분에는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11시에는 ISN 비제조업 지표 기업활동지수, 고용지수, 구매자지수, 물가지수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앞전에 11시 45분에는 서비스구매관리자지수 이렇게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표가 자질구매한 것들이 조금 많이 쭉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약간 혼조영상으로 일단 미국장 초반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거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